야 이거 어떻게 부어? 잘 뽑아 야 야 야 그걸 왜 찍어? 먹는 걸 안전적인 상태에 있는 걸 찍어야지 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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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부으면 되겠구나 야 너무 많이 먹었다 국물이 너무 많다 다시 묶어 오 야 다 아니 이건 놓고 국물을 묶어 오 이거 너무 귀여워 그냥 먹을래